선안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으로 987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6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올해만 1450대를 보급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. 이에 따라 올해 누적 지원금은 2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.7%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생계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기 화물차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2.5배 이상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.